어? 이전에 여기 안 뚫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! 이거 그거잖아 도시나라잖아 도시나라 마지막 하나 요기 있었네 그래 있을 것 같더라 여기 도시나라 클리어인가 이걸로? 오케이 올클리어 81개 야 진짜 많았는데 여기로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인지 아 어 뭐야 아 퇴시 타고 왔구나 여기 어 너는 어 모래나라에서 만났지 여행이라면 만남이지 제휴를 기념해서 이걸 줄게요 거저먹었네 거저먹었네요 이거 잘 안될 때가 있던데 가끔씩 됐다 그림 아 이게 아니고 이거를 촬영해서 힌트니까 찾아가서 하라는건데 아 이게 어디냐 바다 나라일텐데 일단 알아만 줍시다 흰무새야 뭐 좀 알려줘봐 흰무새 에에 도시나라에서 발견한 보물사진 있었죠 어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깜빡했다 그거부터 하라는거구나 도시나라에서 발견한게 뭐더라 아 이거 아니었어 이거 이 사진 캡처의 힘을 좀 빌어봅시다 일일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게 좀 번거롭다 여긴 아니에요 여긴 맞는거같애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다 여기 여기다 어허 음 정답 어 저 새 아까부터 신경쓰였던 새 새가 하나 있을거같고 저거는 택시 근처 왔을 때 택시에서 밟고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아! 진짜 어디 택시 아! 아! 아 저쪽이었냐? 어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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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떨어졌다 떨어어? 떨어졌어? 오케이 됐다 22개 저건 뭐야 공원에 이상한거 생겼는데 공원에 마리오라고 생겼는데 뭔가 좀 틀려 마리오가 아니라 모라이가 됐어 모라이 모라이 아우 움직이면 될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내가 맞춰야돼 마로 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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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판 완성된 마로이 마로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마리오 뭐냐 저사람 뭔가 있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삐에로를 보고 웃고 싶어요 이건 쟤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삐에로가 아니군요 삐에로를 찾는 아저씨를 했어요 삐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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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무거나 다 되네 이 옷의 분장이 딸려 나오는 거네 이거 저걸 할 수 있네요 rito Tim 도лов 64마리오 이건가? 삐에로 세팅 삐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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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에로군요 피에로 하나